들이 마시세요. 그리고 길게 숨을 쉬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팅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학생들을 통해 얻었던 인사이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진짜 이 일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진짜 학생들이랑 저는 교류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뭐 이냐? 아니에요. 저 완전 대문자 아이고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지만 학생들이랑 있을 때는 진짜로 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요즘에 블로그에 학생들에 대해서 좀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유는 학생들이랑 수업을 했고 어떻게 교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추억을 쓴다는 의미로 원래는 시작을 했는데 추억을 좀 쓰다 보니까 추억을 좀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얻는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학생 초암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학생 초암은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이고 한국어를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저랑 진짜 수업한 지는 4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수업을 하기 싫어요. 그냥 저랑 말만 하고 싶어하고 심리, 거의 심리 수업, 심리 상담 수업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생이 나는 말하기 하고 싶어요. 프리토킹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학생이 선생님한테 스몰토크 하려고 돈을 내어가면서 수업을 듣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수업 교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 돼요. 초함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는 약간의 실수 아닌 실수를 했던 게 제가 30분 수업은 이야기, 상담 같이 30분 하고 나머지 20분은 최대한 수업으로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다른 문법책을 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함의 니즈를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의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얘가 그냥 말만 하면 좋죠. 저도 너무 편한데 내가 너무 편하게 수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준비했던 건데 사실은 이거는 초함한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학생에 따라서 정말 커스터마이징 된 수업을 해야 된다. 학생이 정말 그냥 심리상담 같이 대화하기만을 원하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잊지 않았던 거는 그래도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고 그가, 이 초함이 저에게 한국어를 써가면서 상담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함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자기 말을 했을 때 표현을 했을 때 조금 더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보다 한국어로 말할 때 자기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초함이 뭔가 좀 애매한 단어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좀 뭐, 뭔 아는데 머릿속에서 생각 안 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때그때 또 초함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발음 틀린 것도 말하는 중간중간에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함도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커요. 초함이 지난달인가 그때 인스타에 올렸는데 진짜 선생님이랑은 이제 아 하면 아, 어 하면 어 다 완전 잘 맞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미 다 안다. 그래서 먼저 나보다 단어를 더 제시해주고 이렇게 서로 너무 잘 맞는 선생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심리상담 수업이지만 어쨌든 이 심리상담을 통해서 학생이랑 진짜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학생이랑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정말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학생이랑 정말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과 선생님의 사이지만 정말 사실은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언니 동생 사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초함은 제 인생 학생이기도 합니다. 초함 저랑 수업을 하면서 이거 좀 TMI이긴 한데 남자친구가 한 3명 정도 밖에 왔어요. 그때마다 저랑 항상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저는 거의 친언니나 다름없어요. 이제 다음에 초함이 지금 남자친구가 다시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 한국 와서 절 보여줄 거예요. 저랑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서 오케이. 괜찮아. 만나. 라고 하면 만나고 어? 좀 아닌데? 라고 하면 진짜 초함도 고민할 거예요. 약간 이 정도의 사이가 우린 돼가지고 너무나 친하고 진짜 저는 초함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뭔가 나만의 인생 학생을 만난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뿌듯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두번째 학생은 미셸입니다. 미셸은 미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항상 한국 시간으로 오후 늦게 한 4시? 막 이렇게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학생 시차로 생각해 봤을 때 새벽 2시, 3시, 4시?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든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학생이거든요. 계속 계속 수업을 해요. 근데 계속 수업을 하는데 초반부터 학생이 계속 이렇게 수업을 듣진 않았어요. 처음에 뭐 시범 수업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이 학생이 늦게 수업을 듣는 이유는 어? 자기가 음식점에서 일해요. 음식점 매니저라 그거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니까 이렇게 늦게부터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있던 시범 수업부터 너무 힘들어했어요. 가만히 다운돼 있고 대답도 잘 안 하고 멍하니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상황은 정규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됐지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텐션이 낮은 학생들 있죠? 모든 선생님들도 공감을 할 건데 내가 뭐 잘하고 싶어도 별로 반응 없는 학생들 있죠? 이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더 이 학생을 웃기자. 나는 개그맨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그냥 뭘 해도 조금 웃기려고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다고 제가 막 억지로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웃기고 이상한 소리를 내서 웃기고 이런 게 아니고 저만의 포인트가 있어요. 딱 치칭을 하면서 학생을 웃게 만드는 포인트를 제가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해서 알거든요. 학생이 웃을 만한 포인트. 그 포인트를 계속 써가면서 특히 미셸한테는 더 좀 재미있는 수업 할 수 있게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야, 어요, 오요, 오요, 오이 이런 가나다라부터 배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하, 하, 허, 호, 후 이런 걸 할 때 그냥 읽는 것만 아니고 하, 하는 하하하 뭐 아빠의 웃음소리 하하하 약간 이렇게 허허허 이거는 허는 할아버지 아니면 산타클러스의 웃음소리 허허허허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호호호는 우리 엄마 호호호 하는 웃음소리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저도 좀 웃긴 게 저도 계속 그렇게 할수록 미셸을 웃기고 싶어요. 왜냐면 미셸이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또 정말 흑인 특유의 웃음과 그 바이브와 막 재밌어 하는 그런 리액션 있잖아요. 저는 계속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 뭐 뭘 하든 그냥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학생도 재밌고 저도 좀 즐겁고 보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학생의 텐션이 낮아도 나도 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은 싱가포르 학생인데 벤이라는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은 진짜 좀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성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와요. 물론 나이는 좀 있거든요. 한 40대에요. 40대 남성분인데 제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거를 다 반응해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끊어가기도 해야 돼요. 너무 처음에 아야어여 배우는데 숙제를 다 많이 내달라. 이러기도 하고 처음에 자기소개하는데 그래서 나는 언제쯤 더 할 수 있어요? 계속 푸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숙제 간단하게 내주거든요. 너가 배운 숙제 너가 배운 문법에 대해서 문장 10문장씩 써와 라고 하고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코렉션을 해줘요. 수정을 다 해줘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든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두 번만 수업을 들으니까 그 외에 어떻게 한국어를 한국어를 더 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제시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통해서 또 한국어를 배우는 계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말해요. 무조건 다 댓글 달아. 한국어로 달아. 그럼 내가 다 코렉션 해줄게. 라고 하니까 학생 진짜 열심히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그걸 또 숙제라고 생각해서 또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그냥 선의로 정말 하면은 제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 학생 통해서 제가 뭐 싱가포르 팔로워들도 많이 늘어요. 정말 진짜 이거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학생들한테 어 내가 하는 한국어 계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너가 참여를 하고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고 수업 웨 시간에도 한국어를 많이 쓰고 접하려고 노력을 하라 라는 거를 또 제시를 하거든요. 어 이런 거 통해서도 정말 좋았던 게 그냥 수업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그냥 어 이 학생도 나의 계정 내가 하는 한국어 계정에 참여를 하면서 저도 팔로워도 많아지고 어 이 학생도 한국어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좀 서로서로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학생은 홍콩 학생 땅큐입니다. 아 진짜 땅큐랑 이야기하면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뿌듯해요. 이유는 땅큐도 한 거의 4년 넘게 저랑 수업을 했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야어요. 진짜로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랑 그냥 프리토킹해요. 진짜 제가 어 이거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 선생님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마 땅큐를 거의 한 다섯 번 봤어요. 네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엄마랑 둘이 왔을 때 보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아빠랑 또 셋이 왔을 때 또 보고 또 다음에는 또 이제 엄마가 저를 좀 잘 아니까 애만 보내더라고요. 애가 10대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처음에는 중학생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초등학생? 아무튼 그런데 지금은 저희 집에 제가 밥 해준다고 오라고 하면은 그냥 엄마가 애만 보내더라고요. 알아서 네이버 지도 이제 잘하니까 찾아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여기서 좀 얻은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학생을 좀 만나보시라 하는 거예요.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장소나 시간에 여유가 되신다면 만나보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만 만나는데 오프라인으로 내가 공부를 함께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땅큐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인스타 봐요. 제 개인 인스타 아니면 한국어 인스타 다 보고 제가 하는 것들 재밌는 것들 다 저장해놓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항상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한창 야구에 빠져있거든요. 근데 땅큐 이번에 지난달에 한국에 또 왔는데 또 야구장 가더라고요. 어떻게 예매해요? 저한테 다 물어보고 어떤 팀 해야 돼요? 어떻게 응원해요? 야구 룰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구장을 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제 삶이 이 학생한테 영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대충 살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한국 문화를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랑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만나요. 항상 1년에 한두 번은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학생이랑 그냥 학생 선생님 관계가 아니고 조금 더 더 친밀하고 좀 뭔가 끈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땅큐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소름이 돋는데 학생은 땅큐 같은 경우는 그냥 케이팝을 배우려고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저를 통해서 한국어를 보거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음 너무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거에 대한 뿌듯함 약간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또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결혼했을 때 제 뭐 결혼식 오겠다고 진짜로 한국 들어오고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생과의 관계가 조금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직접 만나면 이렇게 화면에서 볼 때랑 만나서 볼 때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만나서 학생과 좀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 좀 더 깊이가 생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같은 나라 학생이에요. 홍콩 학생인데 땅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언어 실력이 좀 좋은 학생이에요. 사실 타고 태어났을 때부터 언어에 대한 좀 감각이 있는 학생이고 반대로 같은 홍콩 학생인데 언어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르네라는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한 10번 가까이 10번 넘게 수업을 했는데도 아직도 한국어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한국어 선생님이고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서 아야어요. 뭐 바로바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제가 막 그러다가 화를 내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학생이 잘 못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학생들이 막 주저주저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고 막 입이 안 떨어지고 머릿속엔 있고 이럴 때 그냥 한 번 제가 툭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거잖아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숨을 크게 쉬어요.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길게 숨을 쉬세요. 이렇게 호흡을 길게 끌면서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호흡이 짧아지면 저도 짜증나요. 숨이 막혀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그냥 길게 하다 보면 이 학생도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해요. 적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도 학생이 진짜로 너무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역대급으로 너무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도 조금씩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한테도 이 학생이 어른 애가 정말 이제야 조금 감을 되찾는 것 같다. 감을 찾아가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이 아이는 사실은 워낙에 소심한 아이다. 너무나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애다. 학교 학생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마저도 다 이 학생은 이른 애는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어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정말로 정말로 많이 반성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저도 지금까지 5년차가 됐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요. 학생마다 학습의 정도 능력이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녀도 답답하니까 티는 안 내도 그냥 혼자 속으로 막 판단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정말로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안 되는 거를 되게 아는 게 또 선생님의 역할이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정말 기다려주는 거다.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거다. 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던 학생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말하고 싶은 학생 너무 많아요. 만약에 더 저의 학생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아래 블로그 있거든요. 블로그 와서 제가 항상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한국어 티칭을 어떻게 해야겠다. 라는 좀 인사이트나 방향성이 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학생을 사랑하면 내가 조금 잘 못 가르친다고 학생이 저를 판단하진 않더라고요. 학생이 어 선생님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버벅거리고 뚝딱거려도 학생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믿어주니까 그만큼 저도 보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한국어 선생님의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티칭하는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학생들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